모비스, 의산모비스 저항연 A팀과 안양케이시 저항연 A팀의 이준일, 최재형, 최준서, 오영석 선수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윤, 박승준, 송준이, 위성훈, 조경환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역사, 인상공사가 조금 더 앞서 보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공격하는 모비스가 가져갑니다. 모비스의 공격... 자, 위성훈이 뭐지? 자, 황서진을 봤는데요. 황서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이 조금 부족합니다. 공을 탔는데 기다리는 사이, 구조가 울립니다. 송수십 대삼, 앞선 채로, 전반전을 공유하는 아내... 먼저 원하는, 벽스의 공격을 하지. 스텡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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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인가? 오늘의 마지막 경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경기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져 있더라구요.